안녕하세요. 이배용입니다. 오늘 둘러볼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남서원입니다. 도남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634년 창건되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조선예학의 중심인물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주재양인물입니다. 김장생이 1631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학덕을 추모하고 학문을 잇기 위해서 후학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1660년 도남으로 사액을 받았습니다. 도남서원은 원래 현재의 위치에서 서북적으로 약 1.5km 떨어진 하임리 순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연산천에서 가깝고 지대가 나자 홍수가 나면 서원 앞까지 물이 차오르자 1880년에 이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순말의 언덕 위에는 도남이라고 새겨진 돼지가 엎드린 모습의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원의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김장생이 살았던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사화, 전쟁 등으로 조선의 지배체제가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임진년과 정유년의 외란은 7년 동안 조선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혼란에 빠져 사회적 기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성리학 이념만으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을 처음부터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 수습책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학입니다. 당대의 예학의 대가, 김장생의 학문사상과 정치철학은 바로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도이념이었던 것입니다. 기호학파는 16세기 중반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조광조, 이이, 송익필, 송원 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계 김장생과 김집 부자가 머무른 연산과 충청도 일대에서 새로운 학풍으로 일어났습니다. 김장생과 그 아들 김집이 연산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진 기호학파는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에게 전해져 관념적 도덕세계보다는 현실적 경험세계를 더 존중한 학맥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김장생은 예를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근본적 차이라 하였고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신과 심성의 온전함을 지켜 예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장생은 조정의 잦은 부름에도 나가지 않고 낙향하여 학문 저술과 강하게 몰두하였지만 국가적 위기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1624년 이괄의 난때 공주로 파천해온 인조임금을 수정하였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80세의 나이에도 물고하고 의병 참여를 독려하고 군량과 병기를 조달하는 일을 앞장서서 지휘한 것은 투철한 경세사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남서원의 건축 배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이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입구에 산악루라는 누문의 유식공간부터 입덕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마주 보이는 건물의 강당격인 양성당이 서있고 좌우에 동제, 거경제, 서제, 정의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경은 성리학의 수양방법 중 하나로 우러르고 받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정의란 자세한 의의라는 뜻으로 학문을 하는 유생들이 모여 경전의 의의를 자세히 강론하던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당인 양성당 바로 앞에 서원의 내력과 김장생과 김집의 학덕을 기리는 원정비가 서있는데 연사년 도남소원 비기로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습니다. 양성당의 서쪽 편에는 정회당이 있는데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희 선생의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정회는 고요하게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회당이 기호유학을 이루는 배움의 씨앗을 뿌렸다면 양성당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보다 배움이 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학문의 터전이었습니다. 원래 강당이었던 응도당은 도우가 머무른다는 뜻으로 중용의 한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응도당이 워낙 건물 규모가 커서 서원을 이건할 때 추진하지 못하다가 1971년에야 비로소 서원의 서쪽 마당에 옮겨 세워지게 됩니다. 도남서원 건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 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달고 풍판 아래에는 눈썹 지붕을 태칸처럼 달아냈는데요. 응도당의 건축적 가치는 김장생이 가래 짐남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묘침제가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입니다. 본체만을 보면 12.8m이지만 양측면에 눈썹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포함하면 약 16m나 됩니다. 보물 1569호로 지정된 응도당은 규모가 크면서도 안정감 있게 건축적 가치를 가장 돋보이게 만든 부분은 공포와 화반, 대공 등의 조각 수법이 매우 세밀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판각에는 김장생의 예약 관련 저술인 상래 비호, 가래 짐남 등의 서적들이 현재 목판검과 함께 소장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숭례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사계 김장생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기호 예약의 체계를 완성한 김장생의 차남, 신독재 김집가, 서인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 서쪽으로는 도남서원 건립을 주도한 동춘당 송준길의 위패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문묘에 배양된 인물입니다. 도남서원은 많은 서책을 간행하고 수장하면서 호소지역 사림들의 교류와 강론, 출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17세기 조선의 정계와 사상계를 주도하여 공론을 이끌어간 실천적 예약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도남서원이 호소의 수서원으로 기능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